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죠 5월호의 편집장이신 이정호 목사님이 1990년대 중반에 평양에서 순교한 한 성도님 이야기를 거기에 글로 쓰셨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분명히 평양에 어느 가정에 매주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재단사였는데 몇 대를 이어 내려오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탈북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 간정을 함으로 그 가정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 일입니다 그 딸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뒤쪽 방에서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조용해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속삭였습니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불로 머리를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모임이 북한 당국에 결국은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삼촌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급히 연락이 되고 그들이 집으로 오지 않고 바로 급히 산으로 도망을 해서 국경선을 통과하고 다행히 돕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 딸이 그날 되어진 일 아침에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가 절 안아주시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내고 체포될 거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에 대해 경고하셨지요 죽음이 닥쳐도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정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들은 그 가정의 교회의 목사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5월에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가정의 달 주제에 맞추어서 가정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묻기도 조심스럽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가 자녀들이 말입니다 믿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또 방탕하게 사는 자녀들 또 실패의 자녀들 우울증에 사로잡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 또는 입시에 실패하거나 또는 가정생활에 실패한 자녀들 또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른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중에도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많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A4 용지로 한 20장이 되더라고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주일에 설교를 하나 그래서 다 접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처음의 마음 주님이 주신 처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들에게 주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완전한 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매를 대야 되나 아니면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품어주기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50대 이상 부모와 40대 이하 부모가 입장이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50대 이상 부모들은 매를 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를 대어서라도 잘 길러야 한다 아이들 버릇 가르치고 바로 기르려면 매를 안 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이하 부모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꼭 매를 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품어줘야지 그것이 40대 이하 부모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둘 다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매를 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자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자녀들을 부모가 매를 대어서 길러야 자녀들이 바로 자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매를 맞고 자란 사람들은 입장이 달라요 40대 이하 부모들은 다 매마자 보고 자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쏙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너무 깊고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을 매 안 대고 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근거해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부모로부터 매를 맞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를 가능하면 안 되려고 하죠 이 문제는 그저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의견 차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영향을 미쳐요 주일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아이들은 조용히 있게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내놓거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이들이 떠들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속에서부터 피가 역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부모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안내위원들과 갈등을 빚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주 혼을 내거나 어미 말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네 그 아이들을 조금만 품어주고 어른들이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가지면 얼마든지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젊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교회 서점에서 좀 갈등이 있나 봐요 아이들이 책을 막 이거 저거 뒤적거리고 할 때 그게 다 상품이니까 서점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예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버릇이 있어야죠 공공질서도 지킬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젊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모양이에요 그 책값이 나간다면 얼마나 나가기에 일반 서점도 아니고 교회 서점인데 그거 손을 대면 얼마나 때가 타길래 그러나 그렇게 빡빡하게 하나 좀 너그럽게 받아주면 아이들이 상처도 안 받고 얼마나 잘 자랄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해야 되는 것은 매를 대야 되니 안 대야 되니 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아이를 매를 대어서라도 엄격하게 잘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지 얼마 안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죠 그때는 부모가 때리는 매를 사랑의 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때리면 당연히 맞아야 하고 효자는 더 때려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대 맞아서 될 게 아닙니다 열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게 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말씀하면 자녀들은 토를 달면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할 수 있으면 엄격하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뼈대에 있는 좋은 집안이라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매를 대는 일이 좋은 효과만 얻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주는 것은 잘하는 걸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젊은 부부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아이들로 인하여 열매를 볼 때는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는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 주는 거 보면 아 주인이 나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는 주인을 신처럼 그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를 섬기는 줄로 안 돼요 자기가 신이고 그 동물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 동물의 심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마는 그 동물들 하는 거 보면 일리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비유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개 같아요 고양이 같아요 잘 해주니까 어때요? 잘 해주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주기만 한 자녀들이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연약해져서 부모의전적이고 버릇이 나빠지고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매를 대야 되느냐 안 대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매를 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부모가 그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는 것이라면 부모가 매를 대야 하죠 아이를 노역게 하지 말고 품어주어야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부모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 점을 부모가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이죠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늘 바라보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기 이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가정이 받는 축복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부모가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통로 역할만 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죠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 아주 부모에게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냥 저절로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신경을 써서 가르치든 아니면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굳이 가르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을 잘 기르려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대로 부모가 살면 됩니다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대로 부모 스스로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대로 그냥 배우게 됩니다 무슨 노력하고 애쓸 것도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부모도 그렇게 살면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에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줘요 결국은 바른 길로 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있는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렇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살아가는 뒷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게 다르네요 자녀들은 다 합니다 부모가 어떤 걸 좋아하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알아요 부모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게 달라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걸 마음에 상처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매를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잘못했다고 매를 대시면서 왜 부모는 그대로 하느냐 나한테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치고 매를 드시는 부모가 왜 당신은 그대로 사느냐 여러분 사춘기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말을 다 할 때가 되면 무슨 말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됩니까? 부모님이 말로 가르쳤던 것에 문제를 지적하나요? 왜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나요? 왜 엄마는 이렇게 사셨나요? 왜 아파는 이렇게 행동하셨나요? 부모가 실제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마음에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그러던데 엄마 아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합리화하게 돼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장벽이 생겨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 자신이 바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집안의 대부분 요즘 가정은 부모가 제일 어른입니다 자녀와 부모 이렇게 세대가 되어 있죠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부모의 삶이 딱 잡힙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모의 말, 행동이 다 잡힙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대로 잡힙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본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그건 자꾸 어긋나게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자꾸 안 맞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바로 잡히게 되죠 자녀들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급 학교에 세 번이나 지원을 했지만 낙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니 어째서 이런 바보가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이 아이가 세계 최고의 조각가라고 평가받는 로댕입니다 어떤 아이는 다섯 살에 겨우 말을 했어요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라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예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응하라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아이슈타인이에요 어떤 한 아이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어야만 하느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꼭 둘이어야 하느냐 어느 날은 새끼 낳겠다며 온종일 오리아를 품고 있기도 해서 부모로부터 골치 아픈 아이가 된 그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도무지 가르칠 수 없는 문제아라고 낙인 찍혀서 13살 때 퇴학을 당한 이 아이가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퇴학당한 아이가 있으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눈, 사람이 보는 눈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보는 눈도 정확한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만 못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갖는 세상적인 근심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성경 읽어라 기도해야지 방치워 거짓말하지마 이렇게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영이 다릅니다 성령님과 율법주의의 영은 다른 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대부분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이미 어린 아이부터 세상의 영이 그 아이를 이미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아이를 바로 길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모가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춘기 딸을 둔 엄마들 대부분 고민이 많지요 어느 집사님도 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난히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고 정말 키우기 힘든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잔소리, 야단치는 일이 늘상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딸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노골적으로 더 반항이 심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집사님에게 충격이었어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딸아이를 바로 기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비로소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딸아이에게 계속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딸아이와 싸우고 딸아이와 관계가 깨어지고 그 딸아이 때문에 걱정으로 가득 차고 그 딸아이 때문에 낙심한 것이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딸아이 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를 길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 아이를 진짜 맡기고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면서 이 아이를 길러봐야 되겠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래요 딸아이에게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정말 싸우기까지 하면서도 안 되는 이 아이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면 진짜 이 아이가 바로 될 수 있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요 진짜 부모에게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 딸아이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비로소 주님 항복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선 딸아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딸아이가 항상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얘는 왜 이럴까? 얘는 왜 이렇게 나쁠까?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엄마와 딸과 성품과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늘 윗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창의성은 부족했어요 누가 꼭 시키면 잘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딸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극적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겠다 깨닫고 결심하고 눈이 뜨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창의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엄마인 나와 내 딸이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르게 지은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전에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 아이에게 힘든 거구나 스스로가 이렇게 하지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너무 잘하는 아인데 시키면 그때부터 하기 싫어지는 아이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딸아이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꼭 시키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이거 하고 싶도록 해주세요 이거 하고 싶도록 스스로 결심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그냥 풀어가면서 은근히 유도는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하라고 말은 않아요 학원 가는 거 공부하는 방법 전부 다 그 아이 스스로가 나 이렇게 할 거야 결정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못했을 때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꼭 한 번 더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성적도 70점에서 75점 다시 80점으로 성적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흐뭇해하는데 이 딸이 중학교 3학년 되어서 엄마 이게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때인데 한 주간만 놀고 싶다는 엄마 한 주간만 놀게 해줘 딴 때 같았으면 턱도 없는 소리인데 주님이 마음에 그 순간에 그 딸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라 한 주간 놀게 해주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허락을 해주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에서 뒹굴고 늦잠 자고 음악 듣고 친구 만나고 컴퓨터 게임하고 하여튼 잔소리 야단이 목에까지 찼는데 참고 참고 참다가 닷새째 이제는 진짜 폭발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날 금식 하루를 했다 금식하지 않으면 도무지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 집사님이 그날 닷새째 하루 금식까지 다 했던 집사님의 눈에 딸의 한 주간은 무의미하게 정말 낭비해버린 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괜히 이 아이에게 놀게 해주었구나 후회도 되었어요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일주일 되던 날 딸이 외출해서 돌아오는데 예쁜 티셔츠 하나를 엄마 걸 사가지고 와서 선물이라고 주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엄마는 날 세 번 놀라게 했어요 내가 일주일 내 마음대로 놀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허락해 줘서 놀랐고 사흘도 안 돼 엄마가 화내고 잔소리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 놀랐고 일주일 동안 공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놀랐어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일주일 동안 딸이 엄마 시험 한 거더라 이래도 가만히 있을까? 이래도 가만히 있을까? 한편으로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험을 자기가 잘 극복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드랍니다 엄마, 난 엄마가 너무 고마워 나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너무 좋아 일주일간 정말 신나게 놀았어 이제 열공 모드로 바꿀 거야 그리고는 애가 확 바꿔졌어 이제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잡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줘야 한다 만약에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섯째 날 정말 폭발해 버렸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눈물로 간증하는 집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부모를 사실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 받죠 부모가 자녀 교육하는 것도 똑같아요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 같은 쓴뿌리가 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그 윗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쓴뿌리를 이어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습니까 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으로부터 흐르는 쓴뿌리를 다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대에서 좋은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위로부터 좋은 가정생활의 유산을 물려받은 차이는 엄청나요 내 때에 좋은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가정의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아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고 살아요 집안에서 늘 웃음꽃이 피고 살았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런 사람은 본인이 가정을 꾸려서 살 때 서로 사랑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유산을 받았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가정에 서로 부부가 싸우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늘 집안에 기쁨이 없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기쁨으로 살려고 그러고 사랑하며 살려고 그러고 가족들이 하나 되어 사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다른 게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그대로 본인이 살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끊어져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이 끊어지고 새 생명의 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영향력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때에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결혼생활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사모님과의 관계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딴살림 차리고 살면서도 집안에 와서는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 분이었는지 어머니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폭행을 하시고 그러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성과 또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의 쓴뿌리를 이 목사님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하나 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님 내외가 가정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한 것은 이 쓴뿌리를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잖아 우리 아이들 딸 둘이 있는데 이 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쓴뿌리가 우리 대해서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굳은 인상을 억지로라도 펴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을 억지로라도 하고 손을 잡고 걷는 일을 어색하게 짝이 없지만 하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평등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경험을 했다는 그 덕분에 그 목사님의 딸들은 엄마 아빠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부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내면의 고통을 그 아이들은 알 수가 없지요 왜? 그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언제나 엄마 아빠는 손잡고 서로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웃고 그랬던 분들이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이 부정적인 쓴뿌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유산들이 물려진다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정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를 아이들이 겪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물려줘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늘 싸우던 거 보여주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런 거 보여줬다가는 아이들 삶을 우리 부모가 다 망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대단하죠 자녀들 잘 기르는 일을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태어난 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든지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건 정말 대한민국 엄마들의 다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낼 학원 또 과외시키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기르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시키고 또 유학 보내고 그게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라고 해도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의 질문에 무너졌어요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잘 길렀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전자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당장 죽으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항상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부럽게 잘 자랐고 그런데 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을까 이 아이의 아들 며느리 정말 성령 체험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꼭 내 아이들은 주여 주여만 하고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그 아이 같으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더래요 내가 정말 자녀를 잘 기른 걸까 내 아이에게 세상에 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심어주지 못했는데 내가 진짜 잘한 걸까 하고 그가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네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심어주었나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 아이들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겠 교회 데리고 와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보냈으면 아마 거기서 복음을 들어보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진짜 구원받은 영혼인지는 부모가 아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면 내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를 부모가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죠? 오늘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너희들 다 앉아 봐라 그리고 사형리 꺼내서 다시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다 하품해요 들어도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복음을 교리로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들어도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교리로는 알지만 그 교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부모가 만난 그 예수님 항상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것을 자네들에게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을 자네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네들은 교리로 듣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식상할 대로 식상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갈급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갈급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우리와 같이 계신가? 저희 딸도 한 번은 저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에게 울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빠는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정말 믿어요 아빠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거 맞아요 그렇게 부르지는 그 딸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밖에 주님이 너로 만나게 해 줄 거야 너도 만나 주실 거야 안 믿어진다고 했지만 저를 보면서 주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신가 보다 아빠와는 함께 계시니 나에게도 같이 계시겠지 저희 딸의 고백대로 하면은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간증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잘 기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자녀 교육도 예수님이 이제 책임지시겠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만 합니다 오늘 성찬은 주여 제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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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